문과와 이과를 통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열려서 취재를 갔습니다. 일선학교에는 어제 통보됐고 보도자료는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교사나 학부모 참석은 어렵게 하고 언론 보도로 근거는 남기려는 꼼수로 보입니다. 공청회 현장에서 만난 교육부 공무원은 비판적인 취재라고 생각을 했는지 뉴스K 카메라를 막는 등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는 문의과 통합형 새 교육과정의 핵심이 입문과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두루 함양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중고등학교에 소프트웨어 교과가 신설되고 초등학교에도 안전교육 과목이 생기는 등 입시와 학습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합니다. 저것은 문의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문의과가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학교 현장에는 문의과 계속 있을 거예요. 단 과거 공통필수 교육과정의 복원이라고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개정한다면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추진해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일선학교에 공청회 개최 안내 공문을 발송한 시점은 지난 4일이었지만 지역교육청을 거쳐 일선학교에 공문이 도착한 건 추석 연휴가 지난 어제였습니다. 교육부의 보도자료는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일선교사와 학부모가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참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공청회는 교육부 설명에 대한 반대 없이 미리 조율된 지정토론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장과 소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공청회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공청회 참석자도 형식적인 공청회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청회가 좀 형식적이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그 시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아직까지 문제점이 좀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교육부 위선에서 생각하셔야 할 문제고 저희가... 하지만 교육부는 의견 수렴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오는 24일 예정대로 새 교육과정을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그 시각일 lid 그 시각일